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자연인이든 공직자든 지도자든 간에 상황에 대한 그런 인식, 판단 여기에 따라서 해법도 많이 달라지게 되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젊은 청년들에게 모신 자리에서 내년부터 계획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아, 이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문제인식이구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은 청년들한테 이런저런 노력을 하더라도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입법 조치를 한 번도 협조를 안 하기 때문에 무척 어렵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계획이 가능할 것이다. 이런 종류의 발언이 실린 뜻은 내년 4월 10일 총선, 2024년 4월 10일 총선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그런 계획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국회 구성이 가능할 것이다. 이런 대통령의 인식과 또 소망이 함께 달려 있구나. 그럼 이제 그것이 실패하게 되면 급속하게 레임득이 발생해 가지고 2년 한 5개월 정도로 그렇게 보낼 수밖에 있겠구나. 그런 내용이 지금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바른 내용들이 상당히 저는 중요하게 받아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청년 세대를 만나서 국회가 무조건 발목을 잡지만 내년에는 근본 계획이 가능할 것이다. 대통령은 그렇게 인식하는 겁니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아니고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죠. 그게 이제 인식 문제를 바라보면 시각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청년 정책 점검 회의를 주재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대한 야당을 겨냥해 가지고 윤석열 정부가 등장한 다음에 제대로 된 입법을 해본 적이 없다. 내년 대선 때 많은 고수 얘기 들었지만 결국 파트너는 청년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내년부터는 근본적인 계획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대통령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총선에 이길 수 있다고 확실하게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대통령 선거 때 내시원 공약을 120개 국정과제로 정리해서 99개 법안을 당위에 제출했는데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거나 통과된 게 없다.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다는 이야기죠. 올해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내년에는 여러분과 함께 더 많은 국정을 논의할 수 있게 하겠다. 우리가 교육노동연금 등 상대계획을 추진 중인데 원래 과거정부에서 해왔어야 할 일을 충분히 안 한 것이다. 이제 대부분의 언론들의 해석은 일반인들 마찬가지입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내년 4월 10일 날 실시되는 22대 총선에서 승리해서 개혁 과제 추진의 동력을 마련하겠다는 뜻으로 그러면 총선에서 만일 못 이기면 그냥 아무 일도 못한 채 그냥 마무리된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댓글을 쭉 보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윤 대통령을 찬성하는 박수치는 입장이고 그 근본 문제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거의 안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육을 받은 것은 합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훈련을 받은 거지 않습니까 합리적 사고라는 것은 논리적 사고도 뜻하고 또 과학적 사고도 뜻하지 않습니까 과학적 사고는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 때 그 결과의 원인을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원인을 보고 결과를 예상하는 것이 익숙한 그런 논리적 사고를 뜻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시작해가지고 2023년 또 4월 5일 보궐선거까지 모두 7번의 공직선거가 있었습니다. 그 공직선거에 관련된 선거사물을 독점적으로 담당하는 기관은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시작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아슬아슬하게 운 좋게 당선되는 2022년 3구 대통령 선거까지는 문재인 정권 하에서 치루진 5번의 선거입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이 등장하고 난 다음에 아마 윤 대통령이 5월 10일인가 그렇게 등장하셨을 겁니다. 그 4월 5일 날 6월 1일 날 2022년 6월 1일 날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윤석열 정부 하에서 치루진 첫 번째 공직선거입니다. 그 선거를 진두지휘한 지휘부는 노태학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얼마 전에 자녀 채용 문제로 물러난 박찬진 당시에는 사무총장이 아니고 사무차장 겸 사무총장 직무대형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선거를 이끌었습니다. 전국의 거의 대부분의 여러분들 도지사 선거, 광역시장 선거, 시장 선거, 군수 선거, 구청장 선거, 교육감 선거 그리고 기초의원 선거, 광역의원 선거 가운데서 거의 대부분이 뭡니까? 제가 대부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전국을 모두 다 조사한 것이 아니고 샘플로 가지고 조사했기 때문에 100%라는 이야기를 쓰지 않지만 거의 전국의 대부분 선거구에서 새로 등장한 채권력의 눈치를 좀 보면서 조작 비중을 낮췄지 않습니까? 부산시장 선거 같은 경우는 5%가 일반적이었고 서울시장 선거는 한 10%를 한 거죠. 과거 같으면 20% 한 걸 10%까지 낮춘 겁니다. 심지어 뭐죠? 이재명 씨가 당선된 인천광역시 계양을 안철수 씨가 당선됐던 분당 여기서 또 다 뭡니까? 사전투표 조작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하느냐?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적이고 최종적으로 발표한 선관위 데이터에서 정확하게 표가 이동한 규칙을 찾아낸 거 아닙니까? 이른바 득표수 증감 작업을 찾아낸 거 아닙니까? 조작값을. 여러분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했을 때 첫 번째 공직선거에서 다소 조작값을 낮췄지만 전국을 다 조작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다음에 더 여러분들 기가 막힌 것은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에서는 9개의 여러분들 선거구에서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그 선거구에서는 4군데는 손을 안 댔습니다. 5군데 손을 댔지 않습니까? 보궐선거에서. 그중에 가장 야무적이 여러분 손을 든 것이 전통적으로 국민의힘 텃밭에 해당하는 울산 남구나 기초위원 선거에서 득표수를 15% 조작을 해가지고 국민의힘 후보를 낙선시키고 더불어민주당을 올렸지 않습니까?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선관위가 만든 거 아닙니까? 선관위가 득표수를 만진 겁니다. 득표수를 선관위 안에 있는 사람이 만졌던지 아니면 선관위에 서버나 이런 걸 문을 열어주고 바깥에 있는 사람이 만진 건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득표수가 조작된 것은 100% 확신한 거죠. 이 사람들이 간이 얼마나 큰 거 아니까 울산교육감 선거는 윤석열 정부에서 두 번째 공직선거에서 무려 100장당 35장을 훔친 거 아니에요. 우파교육감 오면 김주홍으로부터 조작값 35%. 100장당 35장의 사전투표 득표수를 빼앗아가지고 민주노총의 민은 후반 때 여러분들 표를 이동시킨 거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힘이 살아있는 집권 초기에 한 달이 안 된 시점 1년이 안 된 시점에 치료진 두 번의 공직선거를 모두 다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한 겁니다. 그런데 2024년 총선에서는 사전투표 득표수가 없을 거라고 대통령이 판단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내년부터는 제대로 계획을 할 것이다. 그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내년부터 여러분들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다. 근본적인 여러분들 그런 계획이 가능할 것이다. 이 이야기는 올해는 힘들었지만 내년부터는 총선이 우리가 이길 테니까 이기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 불쾌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소원하는 것 소망하는 것 말하는 것 염원하는 것 하고 실제로 세상이 돌아가는 것 사이를 엄격하게 여러분들 냉철하게 구분할 수 있을 때 오판도 막을 수가 있고 실책도 막을 수가 있는 거죠. 대통령의 인식은 그런 겁니다. 대통령의 여러분들 인식은 선거 사물을 담당한다들이 득표수 조작 같은 걸 안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걸 또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현재 돌아가는 걸 보게 되면 막을 수 있다는 부분에 100% 확신을 못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가운데 누가 총대를 메고 여러분들 전 복민위원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선거 문제를 좀 자세히 알고 있는 박대출리 의원이란 이런 사람들이 있지만 과연 사전투표 용지의 qr코드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가지고 법대로 이런 바코드를 사용해서 득표수 관내 사전투표 같은 것이 조작이 안 되도록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그걸 관철시킬 수 있을지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너무 사회가 부도덕한 사회가 되어버린 겁니다. 1960년 3.15 부정선거에 수만 배의 여러분들 규모의 부정선거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불구하고 나라의 녹을 먹는 사람 가운데 어느 사람 하나 나서가지고 이 문제를 자기 문제처럼 그렇게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겁니다. 대통령조차도 의지할 의지가 없는 대통령은 마지막 자리까지 올라가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기대를 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통 양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이 꼭 많은 공부를 하지 않더라도 합리적으로 사고를 하지 않습니까 일곱 번이나 이런 선거가 조작이 되어왔고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고도 두 번이 조작을 했는데 다음 2024년 총선이 정상적인 투표가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는 거가 그게 합리적입니까 제가 받은 교육이라든지 제 양심을 걸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건 합리적 사고가 아닌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큰 악을 덮고 덮고 그렇게 가는 것은 그거는 뭐 도리가 아닌 거죠. 어쨌든 내년부터 계획이 가능하겠다는 그런 대통령의 말씀을 보고 저는 전혀 다른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을 정리를 해드려온 겁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 공직선거는 그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는 국민들의 열망도 떨어지고 관심도 떨어지지만 그 대가를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크게 치룰 겁니다. 그 문제가 안타깝기 때문에 제가 이 죄를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발신을 하는 겁니다. 올해 상반기에 나왔던 도둑놈들 다수권 그리고 이제 7월 30일 날 선을 보이는 교육감선거 어떻게 훔쳤나 이 책을 여러분 주변에 많이 확산시켜주셔서 이번에 못 고치면 이제 참 어렵습니다. 이게 이미 선거 부정이 되면 그걸로 둘러싸고 이익을 누리는 체력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걸 다시 뒤엎기가 힘듭니다. 국민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고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참 제가 이 문제를 포기하지 못하고 이렇게 국민들에게 알리기도 하고 업소하기도 하고 부탁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